구독은 하니 알릴드셀 얘네 너무 귀엽지 않나? 뭐라고? 말지 못해 알겠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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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몇 살이세요? 몇 살이세요? 저 빠른 97일 아이 장난치네 빠른구류 빠른구류? 방송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 한 1년 정도 언니가 선배니까 선배라고 불러야지 개구리야 김생아 윤교야 내가 아프리카 선배니까 선배라고 해야지 개구리야 여기가 90살 상대라고 롤비재이세요? 네 너 다음번에 같이 루어 하실래요? 티어 어디세요? 저 애니 장인이에요 티어 뭔데? 저 애니 장인이에요 티어가 뭐예요? 티어 뭐냐고요 저 엉랭이에요 아이씨 아 티어 뭐예요? 바이아 바이아예요? 아직 존밤 아니세요? 계속 이 사람 아직 엘밉냐고 죽방 한번 쳐보라고 뭐 치지? 아 잠시만 여기 아까 종사했을 때 분 있었다 했는데 자세히 여기 아까 스태프분들 중에서 누구였는지 말해라 아 잠시만 저분은 패스다 저분 약지에 반지 끼워져 있었거든요 이분 패스 어 이분도 좀 좋으시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 난 그런 느낌인데 여자친구 있으세요? 못 치세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하하하 아 그럼 여길 보고 극호 1번이라고 해주세요 극호 1번 극호 1번 극호 1번 극호 3번 극호 1번 극호 3번 극호 4번 극호 5번 극호 5번 극호 6번 극호 6번 극호 6번 극호 7번 극호 7번 와아아아아아 여자친구 숙cen 울어 살아 눈 dette customers 파가boro 차위 많이 쪘나? 협金 결 자 exped . 이제 강사교 이제 강수처님이 아니라 조언 슬리 너무 잘생겨졌다 한 바위 어 이렇게 잘생겼는지 처음 알았다! 무슨 짜리야? 오빠도 오빠! 눈치 귀여워! 야 오빠 너 왜 술 먹고 왔나? 아니 술 마신 거 같은데? 룰라스 룰라스에 본 거 같은데? 오빠가 결혼을 했잖아 누나 진짜 좋다 오빠는 적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다영이 언니가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네 정신을 불러주신 거? 아니 참다고! 나는 근데 짝타는 이 말이야 오늘 밤 실범 1인 타란다 오늘 밤 실범 1인 타란다 오늘 밤 실범 1인 타란다 야 무슨 도매랑 씨 털어놓은 걸로 하자 나는 도매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야 대한민국 돈 네가 지금 다 벌고 있는데 뭘 돈을 많이 벌어? 아니다 한 달에 달 씹어 가이가? 미쳤나 진짜 달 씹어 왜 그러세요? 아니다 왜냐면 돈을 많이 벌수록 주변을 챙겨야 될 사람이 보이면 그 취미 계속 생기거든 아.. 맞지? 보고 싶다 네가 그렇지 않나? 나도 내 맘 친구인데 니 호년이 다 잘하잖아 그건 맞지 호년아 이거 호년 어머니 너 얘기 안 하시나?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하지 은지는? 은지? 은지는 남대? 아 금지 금지 금지는 오빠가 살아있는 것도 모른다 금지 말 말해도 되는데 그들은 내 몸 수줍하더만 네일아트 아니 네일아트도 받고 다녀데요? 여기 반짝반짝 빅나고 있다 손톱이 나은이 뭐라고 그랬어? 딜라스도 먹네 디저트 디저트 그때랑 얼마나 되는 거야? 네 그때랑 얼굴이랑? 네 근데 솔직히 약간 성형하셨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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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셨어요? 야 원래 남자들 살벤트한테 왜 생겼어 긴 봉투 빼고 저 다이어트는 어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까다던데 와 아니 진짜야 아니 가스레인지 뭐 자국이 있어 진짜로 아 주교해 아 아니 되게 그렇게 말 찍을 하시던데 아이고 아 그래 야 너희랑 뱉어진 거라고 그 점이 있냐? 아니 그냥 신기한게 번개 맞은 거 같아 아 뭔가 좀 옛날 같지가 않다 나는 뭔가 부모차가 올라갈 수 있고 몸을 사리게 돼서 아 그건 맞아 나의 색깔을 관중력을 잃는 거 같아 그거 맞다 나댐이 막 하면서 이런 거 몰래 알지? 나도 여러 가지 안에 한 가지 정도 하는 게 참 나댐이니까 가는데 이제 뭔가 좀 요새 구경 같은 거 안 하세요? 네? 아니 감탄하고 해라 아 아니 저 어떠세요? 네? 저기요? 아 아 저 어떠시나고요 어? 유튜브 각 잡는다 아 나도 그걸 말하면 어떡하노 근데 이제 아 시작해요 16년도 때부터 저 봤잖아요 많이 많이 왔고 경청했죠 예? 옛날에 전국이었는데 지금 지금은 지금은 약간 연세 같은 거 아니 아니 핑크 핑크 정도 핑크 정도 아니 아니 핑크 정도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냐 여러분들 이거 박수 치켜주세요 아니 제일빵 추억이 쏘야라 제일빵 추억이 쏘야라 맨나블 부스 가는 거예요 게임을 안 해봐서 어 안녕 펀치 부살대표는 최고의 bj 양팍 제가 게임도 못하는데 이 자리에 있어서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저도 양팍님 팬입니다 파츠 양팍님을 더블 b 두 분이 보호해 드릴 거고요 보호해 드릴 거고요 자 우리 지식팩과 공대생이 어떻게 준비 좀 하셨나요 오전에 아까 해봤는데 조금 손에 익었습니다 근데 이제 더블 b인 만큼 저 오늘 퀸비로 갈 거거든요 오 conduc 와 바로 그냥 바뀌어 버릴 거예요 저 혼자 살겠다고 다른가 다르게 뭐 본인의 장비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양팍님이 작전이 좋은 게 일단 굉장히 탱키한 방패를 들고 Quina 그렇죠 갔을 때 내가 버텨 보겠다 네 그리고 나서 지금 공아람 â walk 양팍이 위험했거든요 양팍이 위험하다 Ninpur 일단 방민규 서주고 원더 때려주고 원거리 밀러로 양팍님은 다이어트하나요 아이템을 먹지 않는데요 보시면은 맵에 저렇게 상자가 떨어져요 체력 회복 물약이라던가 전투에 용이한 반격에 관련된 스킬을 쓸 수가 물약 2개? 물약 2개? 이렇게 되면 양팡님이고 꽤나 멋질 수 있겠는데요 자 2섹터에서 3섹터 안으로 진입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진입을 들어가서 자 이거 양팡 가봐요 양팡 바람치가 보이나요? 양팡! 양팡 다운! 아니 물약이 2개가 있었는데 물약 대신 이 포션 마셨습니다 잘했어요 양팡님은 일단 무대 가운데로 한번 또 양팡님은 워낙에 또 이거 잘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무반주로 잘하니까 네 박수 딱 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 번 주세요 근데 이미 맛을 한 번 봤기 때문에 혹시 보면 양팡님은 또 다른 무기를 들고 왔어요 뭐요? 두 개를 들고 싸우겠다 이번엔 더 개인기를 대방출 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물약 먹어야죠? 물약 먹어야죠? 양팡 물약 먹어야죠? 양팡! 물약 왜 안 먹어요? 물약! 길이 어딨지 모르겠어요 진짜 물약 먹죠 여신 수호자는 지면 또 뭔가 하나 보여줘야 되는데 혹시 뭐 보여줄 개인기가 또 있을까요? 트월킹 해드립니다 아 트월킹 지금 바로 A3 Still Alive 다운! 봐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ㅋㅋㅋㅋ